로그 3의 x 를 치환을 해야 되니까 로그 3의 x 얘는 3의 3승 입니다. 지수가 앞으로 분모로 튀어나갈 테고 여기는 2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2의 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3의 x 가 되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x 치환에 보면 t 제곱 x 가 1 3 이라는 말은 t 가 얼마일까? t 는 로그 3의 3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1 생기니까 마이너스 1이죠. t 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. 최소값 1을 가져요. 이 t 가 어떻게 생겼냐면 t 플러스 1의 제곱에 최소값 플러스 1을 가져요. 얘를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될거라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됩니다. 그래서 3분의 2 a 가 2에요. a 는 3 얘는 바로 b 는 2가 돼요. a 더하기 b 는 5가 되고 a 더하기 b 는 5가 되고 a 더하기 b 는 5가 되고 1 1 2 2 2 2 3 2 3 5 6 6 6 7